안녕하십니까 EBS 입시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은 남지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여학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EBS 입시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집에 돌아가면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평범한 고등학교 선생님일테고 당연히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들을 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아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짠해 그것도 여러분들이 바닥에 앉아있잖아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은 정보 들으시고 여러분들한테 입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남지고등학교 학생들 똑똑한데요 좋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만들다예요 선생님이 이거 물어본 거 한 열 번쯤 물어봤는데 처음 정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입시는 철저하게 전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줄 거예요 특히나 고3들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중간고사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지난주에 끝났어요? 2주 정도 지났어요? 네 중간고사 어마어마한 결심들을 하고 중간고사를 3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어떻게 보면 3학년의 거의 마지막 중간고사를 쳤을 텐데 결과에 되게 아파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하는 것만큼 성적이 올라가진 않았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내신에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학생들이 뭘 했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야 선생님 학교는 지난주에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 고3 교실을 한번 쭉 선생님이 마지막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바퀴 돌았는데 전부 다 뭘 하고 있었냐면 가방에서 놀라운 기구들을 꺼내서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격적 변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사복을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학교에서 사복을 차려입고 와 부들부들 떨면서 선생님이 했는데 고3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죠? 자신이 없네요 역시 다 똑같아요 전국에 있는 고3은 똑같애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난 무엇을 하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고3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내신 때문에 그 다음 수시는 끝났고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희망은 오로지 정시에 오림밖에 없지 특히나 제일 많이 듣는 말은 남학생들한테요 선생님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어? 이거 충격적인데?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네 여학생들한테는 대답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네요 수능까지 며칠 남았어요? 네 그렇게 남았어요 충격적인데 남학생들이 딱 중간고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선생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190일의 기적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나 진짜 놀랍게도 선생님이 지금 교직 생활이 20년이 조금 넘었는데 20년 동안 선생님한테 그 말을 했던 남학생들 중에서 대학을 잘 간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지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난 지금부터 열심히 놀 거예요 뭐 하고 비슷한 말이거든요 선생님 고3 때 선생님 반에서 짱 먹던 학생이 수능 100일 남기고 딱 교탁에 나와가지고 꽉 치면서 오늘부터 교실에서 숨소리라도 들리면 는다 이러고 들어갔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30분 뒤에 이렇게 코 골고 잤어요 단순한 결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단순한 결심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이 바뀌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듣고요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 특히나 1학년들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를 한다면 뭐 서울대는 가뿐히 간다고 왜냐하면 선생님 그렇게 해서 보낸 애들이 많거든요 3월입니다 3월 학평은 끝났고요 4월 학평은 크게 입시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3월 학평이 끝나고 3월 학평에 시험을 본인은 대략 한 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수능을 본 학생은 52만 명 모평을 본 학생은 52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3월 학평 숫자가 한 5만 명 정도 줄었으니까 정상적으로 본다면 올해 6월 모평 인원은요 한 47만 명 8만 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본 3월 달에 본 학평 성적이 수능의 집단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재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빠지고요 재수생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6월 학평 같은 경우는 재학생들의 비중이 12% 정도 되고요 수능에서는 2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재학생은 그만큼 빠지고 재수생은 그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적은 아마 죽으라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은 3월 학평이 3학년에서 최고의 성적이 될 거예요 진짜로 그래요 왜냐하면 딱 봐도요 7만 명이 늘 거거든요 그런데 그 7만 명 중에서는요 9등급이 재수를 한다? 그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있기는 있어요 선생님 제자들 중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7만 명 중에는 상위 클라스를 차지하는 애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이 심지어 불수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을 정상적으로 모의학력평가나 모의평가를 보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나왔던 성적보다 훨씬 낮은 성적이 나왔던 아이들이 일단 대학을 가자고 선택을 하고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가거나 그래서 지금 재수생이 작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모평인원은 52만 명 선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월에 친 학평에 비해서 12만 명이 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적이 어떻게 떨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시에 올인, 190일의 기적 잠시만 참아주세요 생각을 좀 하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9월 모평도 52만 명 정도 되고요 작년 수능 인원이 한 53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인원인데 문제는 그 안에서 계속 체인지가 된다고요 멤버들이 재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낮은 애들이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를 N수생, 재수생들이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갈수록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2019학년도 대수능을 기준으로요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 가운데에서 3월, 6월, 9월 수능을 친 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걸 안 친 학생들은 빼고요 그걸 친 학생들의 국어성적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기의 등급을 지키지 못한 비율이 60% 되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키긴 쉬우니까 빼고 난 다음에 1, 2등급만 보시면 60%가 자기의 성적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 이건 이제 수리가예요 똑같은 표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3월, 6월, 9월 수능을 다 본 서울에 있는 재학생들이요 그 학생들의 수능에서 수리가의 성적을 보시면 수리가형이요, 이과, 수학을 보면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수능에서 1등급을 받는 비중이 43%예요 그런데 이걸 전국 단위로 늘리면 10%대예요 자기 성적 잘 못 지켜요 이게 조금 의심스러우면요 여러분들 고3들,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성적 추이를 한번 담임선생님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말이 좀 와닿을 거예요 이렇게 돼요 쉽지 않아요 성적을 지키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2020학년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갈 때는요 수시가 늘었어요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던지 간에 수시는 77.3%예요 여러분 지금 고3들은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도 결정됐거든요 77.1%예요 그러니까 0.2%포인트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77%대를 유지를 할 거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수시의 비중이 70%로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건 70%로 떨어진다고 해서 정시가 중요해지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요? 수시는 여전히 70%라는 거예요 10명 중에 7명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그래야 전략이 나오거든요 알아야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전국 단위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전국에 있는 대학들을 쭉 보면요 189기 4년제 대학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42.4%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냥 여러분들의 내신 성적을 컴퓨터로 넣고 돌리는 거예요 쭉 뽑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쓸 수 있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대학을 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절대적인 전형이 정말 많아요 100명 중에 42명을 내신으로만 뽑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내신이 엄청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 15개를 쭉 보면요 학생부 교과가 5.9%예요 내신만 보는 전형은 100명 중에 6명밖에 안 뽑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신 외의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할 것이냐를 지금 정해야 돼요 중간고사 딱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어떤 대학을 갈 건지 두 번째 내가 어떤 학과를 갈 건지 그걸 원서 쓸 땐 당연히 바뀌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항상 내 꿈과 나의 꿈과 나의 목표와 현실은 다른 거니까 나중에 바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픽스하세요 원서 쓰기 전까지는 무조건 이것 1, 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선명해져야 사람이 행동을 하거든요 일단 목표를 선명하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갈 것이냐 흔히 말하는 유명한 대학들 있잖아요 그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대학 42%는 어디를 뽑냐면 대체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에요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000명 뽑거든요 경북대 1,1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목표로 하겠다고 생각하면 내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을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신이 절대적이냐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예를 하나만 들면 서울대학교가 4월 30일 날 얼마 안 됐죠 지난주에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입시 전형을 대략적인 건 2021학년도 건 확정해서 발표를 했고요 22학년 건 대략적인 건 얼결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서울대가 운영하는 웹진 아롤이라고 있어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1학년 2학년을 꼭 추천드려요 웹진 아롤에 들어가면요 서울대를 그 해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생부가 다 올라와 있어요 모든 학생 말고요 대표적인 학생 서울대가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명의 학생을 올리는데 1명은 내신 극 초반대 아이들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신 등급 컷 서울대의 일반적인 내신 등급 컷을 보여주고요 세 번째 학생은 항상 1등급 바깥의 아이들을 보여줘요 이번에 나온 세 번째 학생은 전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예요 전남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국어 내신 3 서울대를 가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요 그 학생이 국어 내신 3인데 국어 내신 2나 1은 서울대를 갔을까요? 아니요 그 학교 3명 왜?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이 여러분들이 목표가 선명할수록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목표로 할 것이냐 오늘 당장 정하셔야 돼요 그게 정해져야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해져야 내가 준비할 거리가 나오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2학년 대입시 포인트는 잘 보시면 1, 2학년 학생들 조금 신경 써서 보세요 왜냐하면 1, 2학년 학생들은 이 흐름대로 가요 대학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모집 인원은 계속 줄어들어요 계속 줄어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90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전국에서요 내년에는 더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의 모집 정원이 주는 거에 비해서 학생들의 숫자가 주는 게 한 10배쯤 돼요 9000명 줄였는데 지금 5만 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가기는 4년제 대학 가는 거는 점점 쉬워져요 왜냐하면 경쟁률이 점점 낮아질 거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못 간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느냐가 포커스거든요 서울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는 정시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딱 마지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30%까지요 서울에 있는 15개 선호대학 15개가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30.1%거든요 교육부가 딱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시는 딱 30%까지 늘 거예요 더 이상 늘지 않아 나머지는 뭘까요? 무조건 숫이요 70%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대학은 지금 투트랙으로 가요 그러니까 정시를 늘리면서 동시에 뭘 늘려요? 학종을 늘리고 있어요 그 대신 뭘 줄여요? 논술과 실기전형, 특기자전형 이런 걸 싹 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제학생들의 입장에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정시이거나 아니면 학종이거나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동어리라는 거예요 지금 3학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요 교육부가 아무리 정시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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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대학이 학종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요 대학이 뭘 하냐면요 고등학교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어떤 전형으로 선발됐는지 그리고 그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이 대학생활의 성적이 어떤지 그리고 어디에 취직하는지까지를 쭉 데이터 웨이스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학종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이 학점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 전형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시를 늘려라 라고 이야기의 압력을 가하는 상황에서도 학종을 함께 늘려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지금 2022학년도 고3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1,2학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올해에 되게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수능체제가 완화되고 폐지된 대학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그리고 강화된 대학이 두 개 정도 대학이 있는데 완화되고 폐지된 데가 많아요 그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학교예요 모든 전형에서 수능체제를 싹 없애버렸어요 자 질문 논술도 없애고요 학종도 없애고 다 없앴어요 그런데 질문 왜 연세대학교가 수능체제를 없앴을까요 이게 궁금하면 여러분들은 대학을 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1,2학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연세대가 수능체제를 없앴구나 끝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거든요 대학은 왜 없앴을까 수능체제를 이거는 수능체제를 완화하고 폐지하는 대학은 딱 이유가 하나예요 뭐냐면요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학생 선발을 고등학생을 선발하는 기준 자체를 투트랙으로 가는데 하나는 재수생들 정시에 재수생 그리고 재학생들은 수시로 이렇게 완전 투트랙으로 분리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을 오고 싶은 재학생들 가운데서 네가 우수하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수시를 써라 이게 대학의 메시지예요 이게 수능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이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전형별로 조금씩 살펴봅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전형의 형태가 이러이러한 게 있어요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는 않으니까 대부분 다 교과 플러스 면접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내신 성적을 100%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뭐예요? 면접을 하는 거예요 네 실력을 면접으로 검증하겠다라는 거죠 아니면 최저를 깔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왜? 고등학교 내신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이나 최저를 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계형이에요 1단계에서 필터링하고요 내신으로 필터링하고 면접을 봐서 뽑는 거 자 부산대학교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부산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선발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수학과 같은 경우는 내신 등급 평균이 학생부 교과의 내신 등급 평균이 2.55예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요 구경수사과를 반영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2.55예요 평균이 그러니까 앞에 조금 높은 학생들 있고 밑에 낮은 학생들 있고 이러면 3등급대 초반 정도에서 결정되었다라는 문 닫고 들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높은 학과들은 1점대가 나와요 그런데 부산대의 경우에 이렇고요 그런데 이게 지방국립대랑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의 차이가 이런 데서 확 드러나요 이건 한양대학교입니다 제 선생님이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우아할 일이죠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이게 지방에 있는 국립대 학생부 교과전형하고요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자 보세요 파이낸스 경영은요 1.02인데 이 1.02라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다 1이고 문 닫고 들어간 학생이 그냥 1.1 이렇게 1.15 이렇게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학생부 교과전형에 있어서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시면 돼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1.18로 들어간 학생은 왜 서울대를 안 썼을까요 서울대도 쓰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권 그 위로 대학 붙으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회전율이 엄청 높아요 엄청 돌아요 근데 봐봐 남지고등학교에서 다섯 개 학기 동안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다섯 개 학기 동안 1학년 1,2,2학년 1,2,3학년 1학기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 한양대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 구경수사 문과 구경수과 이과거든요 그러면 구경수사 문과에서 대체로 26개 과목 정도를 이수를 해요 졸업할 때까지 그게 전부 다 1등급이라는 이야기예요 쉽지가 않죠 학생부 교과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선호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이 그거예요 엄청 돌아요 충원율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지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올 1등급 내지는 1.01 선생님이 20년 넘는 교직 생활에 있으면서 1.0을 딱 한 명 봤어요 걔는 전과목이 1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예체능까지도 다 1이야 그래서 걔 성적표를 학생부를 보면 조금 짜증이 나요 1밖에 없어 1,1,1,1,1,1,1 근데 선생님 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 말은 서울에 있는 선호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진짜 어렵다 왜냐하면 성적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뽑는 숫자가 워낙 적어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지방에 있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지방에 있는 국립대 같은 경우는 대체로 과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조금 비인기 학과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보거든요 내신 3.5면 충북대 충남대 전남대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표가 어디니 이게 정해져야 내가 무엇을 할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수시는 딱 두 가지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가지이긴 하지만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사실 논술전형에 대해서는 할 말이 100만 개 있지만 작년 2019학년도 입시를 기준으로 논술전형에서 가장 높았던 전형은 328대1 인하대 의대 일반 의대 의외과 빼고 난 다음에 가장 가장 일반과 학과 중에서 의외과 빼고 일반 학과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연세대 심리학과 127대1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아요 논술은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는 학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K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장 맨 첫 번째 페이지를 보면 이 K가 그 K예요 어떤 K인지 알죠? 그 K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청 훌륭하죠 선생님은 22년에 교직 역사상 교직을 근무하면서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K대학은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네요 근데 이게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장의 이런 류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거짓말 왜요? 이건 없어요 이런 학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이 뽑고 싶은 학생은 뭘까요? 솔직한 선생님이 K대학을 갖고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K대학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했거든요 대학이 뽑고 싶은 인재는 뭐라고요? 네가 뭐 성실하게 했는지 적극적으로 했는지 난 모르겠고 네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학교를 삐낼 수 있을 것 같으면 너 뽑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4년 후에 내가 당신 대학을 삐낼 수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게 단순한 답이 나오죠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나는 우수합니다 손 들어봐 한 명, 두 명 남지고등학교 우수한 학생 세 명 남학생 한 명 좋아요 뒤늦게 손든 몇 학년이에요? 맨디 학생 분홍색 입은 몇 학년? 2학년이랍니다 2학년에 한 명 있었어요 우수한 학생 3학년에 한 4, 5명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방송만 아니면 선생님 불러서 왜 우수한지를 묻고 싶으나 방송이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봐봐 보세요 우수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수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뭘 생각하냐면 내신 성적을 생각해요 그러면 학종에 맞지 않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걸 좀 생각하세요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학교마다 단어를 다 다르게 쓰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은요 학인전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작 학인전발 네 학인전발입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1, 2학년들 특히나 그 학인전발이 그러니까 대학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우수함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구체적인 단어로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대학이 해놓은 게 뭐냐면 학인전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다른 단어들이 비슷한 단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일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이에요 이게 단어가 열 몇 가지 십여 개의 단어로 막 분산돼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이런 우수함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요약하자면 그냥 학인전발이에요 우수함의 기준이 뭐냐면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 요렇게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너희들의 우수함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학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학 어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단어 나왔어요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요 대학 못 가요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고 대학 간다고요? 아니요 왜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한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했다면 틀린 거예요 그런 학생은요 그냥 190일 남았다 190일의 기적을 보여줄게요 이런 이야기하는 학생들이에요 2부에서 종유빈 선생님이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반성을 하세요 잘하면 돼요 그딴 얘기는 안 통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통할 것 같으면요 입시는 다 거짓말이에요 안 통해요 여러분 잘 열심히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역량을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의 역량을 다 가진 학생은 없거든요 집중해서 키우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학업 역량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업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문장만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선생님 학업 역량 딱 뭐 내신 성적 딱 근데 그 밑으로 내신 성적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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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내신 성적을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되게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한 거 있죠 지표 가운데 하나예요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을 냉정하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대학 교수야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의 교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지 고등학교에서 1등급 받은 학생이 수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 될까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니요 대학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차이 안 나요 차이가 나는 건 딱 하나죠 뭐예요 객관식을 잘 푸냐 못 푸냐 그거 하나 나요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학업 역량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적이 고르게 유지되고 있느냐 어휴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보여드리는 자료 보면 깜짝 놀랄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왜? 이건 우수함을 측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조금 시간이 없긴 하지만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마다 학종에 선발하는 스타일이 좀 달라요 이걸 조금 잘 생각해야 돼요 3학년들 특히 잘 생각하세요 학종을 쓰는 거 좋아 준비를 해서 학종을 쓰는 거 좋은데요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학종을 선발하는 기준이랑 서울의 선호대학들이 학종을 선발하는 기준은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 학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은 내신 성적을 숫자로 표현해서 반영을 해버리거든요 학종에서 그러니까 빼고요 학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요 요 근래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세 번째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묻고 싶어요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인 나는 고등학교 2학년인 고등학교 1학년인 나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주는 지식 말고 다른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있나 네 없어요 없어요 특히 이게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이게 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만드세요 없어요 하고 끝나면 학종형 인재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드세요 얼마든지 자 이제 학업 역량이 이게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학업 역량이 내신 성적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이제 두 번째 전공적 합성 인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인성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학이 인성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퍼스넬리티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휴머니티를 보는 걸까요 대학이 인성에서 보려고 하는 건요 인성이라고 하는 역량을 해서 보려고 하는 건 인간성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퍼스넬리티에 대한 개념이에요 네 캐릭터가 어떤 거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인성 이야기하면 뭐 이야기하냐면 봉사활동 열심히 했니 넌 준법정신이 투철하니 너는 도덕성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것도 포함돼요 그러나 대학에서 말하는 인성은요 퍼스넬리티의 개념이에요 그게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퍼스넬리티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전공적 합성에 대한 이야기는요 조금 오해가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선생님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전공적 합성이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나는 의사가 꿈입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봉사활동 뭐 해야 되니? 병원에 가서 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특히나 1, 2학년들 잘 생각하세요 자율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거 생각할 때 3학년은 이미 고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스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이 전공적 합성을 제대로 감을 잡아야 학종에서 실패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의사가 꿈인 학생이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 나쁘진 않아요 근데 꼭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선생님 그렇게 전공적 합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요? 병원에 가서 고등학생이 뭐 하는데요? 청소요 서류 정리요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능력은 서류 정리하는 거네요? 말이 되냐고요 터무니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종에서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은 어떤 활동이 아니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온 네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을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거든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울대를 간 학생들 중에서요 남학생들 축구동아리 한 학생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일찍 와서 여기서 학생들을 봤는데 와 축구 열심히 하더라고요 엄청 축구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축구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봐봐 그 학생들은 그럼 축구부를 하면 전공적 합성이 없으니까 좋은 대학을 못 가겠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종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성대 서강대에 보면 여학생들 댄스 동아리 남학생들 스포츠 관련 동아리 엄청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럼 걔들은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보여줬는데 그게 포인트죠 잘 생각하세요 그게 전공적 합성은 어떤 활동을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네가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니? 이게 포커스예요 자 그럼 봐봐요 선생님이 지도했던 학생 가운데 항상 이 학생이 제일 기억에 남아서 이 학생은요 축구의 미친 아이예요 그래서 동아리가 뭐였냐면 1학년 동아리 축구 창체동아리 축구 자율 동아리 3대3 축구 장난 아니죠?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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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학년 끝날 때까지 3학년 1학기까지 운동장에서 걔가 축구하고 있다 이러면 걔는 항상 있어요 그 학생은 도대체 그 학생이 금방 아까 보여줬던 그 K대를 갔거든요 전공적 합성이 흔히 말하면 빵인데요 축구를 했는데 3학년 때 선생님 만났습니다 자 이리 와 야 너 어? 경제학과로 가겠다고? K대 경제학과 엄청 높거든요 경제학과로 가겠다고? 야 너 동아리 축구? 선생님 그럼 좀 망한 것 같아요 에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니까? 하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축구 웃긴 거 이 학생이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5개 학기 동안 축구 동아리를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 학생의 포지션은 골키퍼 왜 축구를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죠 자 이 학생 한테 묻습니다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능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니?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끄집어낼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계속 물어보세요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답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물어요 유도하죠 네가 키운 능력이 분명히 있어 물어봐 여러분들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이 학생이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능력 축구의 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요 선수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 그래야 공이 어떻게 나한테 올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걸 학문의 영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은 다섯 개 학기 동안 다섯 개 학기 동안 열심히 축구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키운 게 어떤 능력이에요? 거시적 관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저는 넓게 볼 줄 알아요 전체를 쳐다볼 줄 알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가야 하는 과는 뭐예요? 경제학과 거시경제학자 그 다음에 정책학과 그렇죠 정책결정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에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게 전공적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포인트라는 거죠 자 학종의 평가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중요한 이야기 될 텐데 학종이 1학년들 특히 잘 들으세요 학종의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횡단평가고요 자동봉진 수상 종합의견 독서 이런 것들을 그 한 해에 어떻게 이 학생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꿈이 꿈이 별리사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로희망의 별리사를 적었다면 그 별리사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횡단평가로 봐요 그 다음에 대학이 학종을 평가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이걸 횡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단으로도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종단평가예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네가 어떤 능력을 키웠고 쭉쭉쭉 3학년 1학기 때 어떤 능력을 키웠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조금 자세하게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봅시다 1학년 담임교사가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보면 웬만하면 적혀있을 만한 이야기예요 차별화된 도전을 즐기고요 투철한 봉사 하급성적이 우수하고 원만한 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디서나 봄직한 이야기죠 2학년 담임쌤이 뭐라고 적어드렸냐면 창의적 아이디어 동아리에 활동을 했고요 재능 소질이 있고 많은 독서랑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종합의견을 적어줬어요 3학년 때 이 학생이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뭔가 노력을 했어요 3학년 때 교과서 어떻게 수학 교과서 어떻게 뭐라고 적었냐면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고 수학 심화반 활동을 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있어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자기소개서에 뭘 적냐면요 저는 저는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라고 적어요 그러면 대학이 이걸 어떻게 보냐면 자기소개서에서 이 학생이 창의적인 학생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이걸 뭘 통해서요 학생부를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예요 학생부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횡단종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1학년 때 학생부를 보는 거예요 이 학생이 보니까 어? 1학년 때 뭐 했어? 차별화된 도전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했네 그죠? 두 번째 이 학생이 2학년 때 가서요 그 안 하던 짓을 그런 안 하던 짓을 하는 사람을 다 모아서 뭘 만든 거예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학생이 뭐 했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러한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않던 걸 수학 문제에다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이 창의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몇 명의 선생님이 몇 명의 선생님이요? 세 명의 선생님이요 다섯 개 학기 동안 검증해줬죠 그러면 이 학생은 뭐예요?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은 무조건 1차를 불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1학년 때 학생부 쳐다보고요 2학년 때 학생부 쳐다보고 내가 이런 이런 동아리 활동 이런 자율활동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웠지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학생이 스스로 자기가 창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3학년에 올라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학생부 쳐다보면서 계속 물으세요 나는 이 활동을 왜 했지?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고등학교는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니까 대학이 제일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업 서울대가 아로리에다가 웹진에다가 이렇게 학생부에 서울대를 합격한 학생들의 세 명을 뽑아가지고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올해 되게 특징적인 걸 하나를 따로 올렸어요 이전해와 좀 다르게 하나를 추가로 제일 많은 분량을 들여서 올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교과세택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세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교과세택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냐면 수업이에요 내가 수업에서 뭔가 궁금하고 책 읽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막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면 내가 우수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자 1, 2학년뿐만 아니라 3학년들 마찬가지죠 3학년들 지금이라도 이걸 하세요 선생님이 실제로 3학년 이거 금방 이야기했던 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라서 실제로 선생님이 3학년 학생을 3학년 때 지도했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선생님이 3학년 때 사회문화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은 작년에 선생님이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불평등 사회문화에서 사회불평등과 관련된 수업을 막 진행을 하다가 이 학생이 고3인데 불평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봤어 그럼 선생님이 뭐하냐면요 일단 궁금한 걸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야 네가 책을 읽어 그래서 이 학생이 네이놈한테 가가지고요 네이놈한테 가서 불평등 쳤어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책이 나와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은 쉽게 뭔가를 쉽게 주진 않나요 그러니까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해 그러면 네가 궁금하다는 사실을 나한테 증명해 그 책 읽어오면 내가 궁금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게 그러고 난 다음에 불평등을 읽어와요 그리고 이제 같이 책 읽는 독서 반가워하고요 탐구 보고서 만들고 복지에 대한 탐구 보고서 만들면서 이 학생이 불평등에 대해서 막 이해를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이런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지 에 대한 궁금증이 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려고 하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탐구합니다 그래서 책을 또 읽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책인데 나중에 조금 이야기할게요 이 땅의 정의를 러시아 혁명상 같은 책들을 읽고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과세트에다가 뭘 적어줘요 이 학생이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했던 내용 그리고 이 학생이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떤 해결 과정을 거쳐갔는지를 교과세트에 적어줘요 이게 적히면 웬만해서는 불려가요 웬만해서는 1차를 불려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교과세트는 비슷비슷하게 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도대체 뭘 궁금해할 거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이게 이게 12권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몇 권 읽었을까요 네 오 세 권이라 읽은 학생이 있다고요 여러분 청소년을 위한 땡땡땡땡은 빼고 해요 그냥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는지를 묻는 거지 청소년을 위한 정의를 무엇인가 이건 아니에요 고등학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읽기가 정말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합격한 학생들 아니에요 지원한 학생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자기소개서 쓴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책이 안 바뀌어 왜 2014년에 서울대가 이걸 발표를 처음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책이 다 픽스됐어요 아 난 서울대 가고 싶은데 그럼 이 책 읽어야지 추천 도서처럼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 4번에 뭘 쓰냐면 자기 인생책 써요 네 인생책 세 권 적어봐 왜냐하면 어떤 책을 이거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적을 수 있는 학생은 적어두세요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그 학생의 지적 수준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기숙사로 돌아가서 자기 학생부 1학년 2학년 때 자기 학생부를 보고요 독서란을 쫙 보세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이에요 좀 미안한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게 지적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그러면 그 책들의 이유가 좀 많아요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 4번의 내용 기재 건수가 42,000권이에요 곱하기 3 해서 나온 거니까 나누기 3 하면 한 14,000명 정도 지원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학생들이 총 기재한 도서가 14,000권이에요 책 종류만 중복되는 책 다 빼고 난 다음에 책 종류만 딱 나열하면요 14,000권 정도의 책이 쭉 나와요 근데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미중복 도서요 미중복 도서는 뭘까요? 14,000명의 학생 가운데 다시요 곱하기 3 해서 4만 2,000권의 기재 건수 가운데 한 권 적혀있는 책이요 그게 9,000권이에요 물론 9,542권인데요 선생님 할 수 있죠 밑에 뒷다리는 좀 빼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상한 책들 있거든요 이상한 학생들이 서울대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7등급, 8등급 이런 학생들도 서울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 4번에다가 뭐 쓰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강백호가 슬럼덩크를 성공시켰을 때 제 인생의 쾌락을 맛봤어요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 책 슬럼덩크 막 이런 게 적혀 있어요 피카츄 막 이런 것도 적혀 있어요 최근에 본 가장 가장 인상 깊었던 책은 수능 특강이요 묘하게 설득력이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저는 수능 특강을 딱 잡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거 왠지 설득력이 있네 그렇죠? 그런 책들 빼고 나면요 9천 권이요 자 질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왜 서울대학교를 지원한 학생들은 만 4천 권 가운데서 미중북 도서가 9천 권이나 될까? 그 다음 질문 어떤 책이길래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 중에서 한 명만 읽었을까? 어떤 책일까요? 수능 특강은 분명히 한 권 있었을 거예요 인정 나도 어떤 책일까요? 전공과 관련된 가장 깊이 있는 수준의 책들이요 도대체 고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수준의 책들이요 아까 선생님이 그냥 쑥 넘어가긴 했지만 작년 서울대 지원한 학생 가운데 딱 한 명이 읽은 책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 혁명사 강의요 1번 러시아의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러시아에 관심 있는 학생이 극소수 2번 혁명사에 관심 있는 학생은 더 극소수 3번째 강의식으로 돼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고등학생은 거의 전무 한 권 7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더 안 읽겠죠? 고등학생이 읽을 수 없는 4가지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 책은 그 책은 한 권이에요 작년에 선생님이 지원했던 학생이거든요 그 책에 뭔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러시아 혁명사 사회주의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날 죽지 않았다 그것은 북유럽에서 여전히 살았어 꿈틀대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지를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내자 한 명 그런 책들이에요 어떤 고등학생들도 감히 쉽게 접할 수 없는 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학생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일반적으로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2학기의 회장으로서 쭉쭉쭉쭉쭉쭉쭉쭉 했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대학이 어떻게 분석하냐면요 활동을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첫 번째 학교 행사가 뭐니 두 번째 세부 행사가 뭐였어 세 번째 학생 역량이 어떻게 발휘됐니 네 번째 교사평가 그 활동에 대한 교사평가가 어떠니 이렇게 평가가 돼요 근데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요 이 내용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야 되거든요 근데 IT 강국 대한민국에서는요 입학사정관들이 전부 다 화면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학생부를요 화면으로 학생부를 보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면요 유사도 검색 기능이 워낙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남지 고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K 대학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K 대학을 쓴 학생들의 학생부가 쭉 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사한 문장 동일한 문장 70% 이상의 유사도로 보이는 문장은 전부 다 블랭크 됩니다 전부 다 자동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딱 봤을 때는요 화면에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대부분 다 빈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 학종에서 떨어지냐며 묻는데 대단히 단순해요 그 고등학교에서요 그 성적대의 학생들의 학생부를 10개만 보면요 떨어진 이유가 딱 나와요 자 여기요 이 긴 자율활동에서요 전부 다 블랭크 되거든요 전부 다 빈칸으로 나와요 딱 한 단어만 빈칸으로 안 나와요 뭘까요 회장이요 왜 부회장 총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 K대학에 회장들이 썼잖아요 그러면 회장도 블랭크가 돼요 그러면 자율활동에 빈칸밖에 없어요 평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이 자꾸 떨어져요 왜 입학사정관들이 봤을 때는 황당하거든요 이 평가할 게 없어요 왜 전부 다 백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백지 다만을 낸 건 아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백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종을 지원하면서 백지 다만을 되게 많이 내는 거예요 한탄을 한탄을 해요 입학사정관들이 그걸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방 했던 이야기를 보면요 학생 임원 수련했어요 부님 토의했네요 근데 학생이 뭘 했는지가 안 나와요 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거든요 근데 교사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협동심을 키웠대요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요 거짓말이죠 평가 대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부 되게 중요한데 학종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들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학교에 입시율을 거의 3배 뻥튀기 만들었거든요 한 3년 4년 사이에요 문과 학생들의 문과 학생들의 입시율이 거의 3배 정도 뻥튀기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다르게 적어요 어떻게 다르게 적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핑크색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선생님이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서 100명의 학생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16권 이상을 읽고까지는요 100명의 학생이 똑같이 들어가요 왜 이건 프로그램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대학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블랭크 선생님도 알아요 블랭크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요 지속적인 토론가 쭉쭉쭉 치열한 세미나 활동을 하였음까지는 100명의 학생을 15명씩 자르거든요 그 세미나 팀 활동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학에 가면요 블랭크 예를 들어서 Y대학을 갔어 근데 그 Y대학을 간 학생들이 그 똑같은 세미나 팀에 있었다면 블랭크 동고교는 블랭크 근데 물론 다른 세미나 팀에 있으면 그대로 남겠죠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한 명만 썼어 그럼 남아요 근데 뒤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요 100명 가운데서 한 명만 적혀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입학 사정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세미나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한 아까 그 학생이에요 러시아 혁명사 강의를 읽었던 그 학생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극복 방향의 의문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 학생이 활동을 한 게 뭐예요 질문 선생님한테 계속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대안적 자본주의를 탐색했어 이 학생이 그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선생님 평가는요 이 학생은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입학 사정관들이 이건 도대체 무슨 행동이지 라고 생각해서 앞에 걸 눌러요 그러면 블랭크가 없어져 그럼 앞에 뭐 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 학생이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책을 읽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종을 막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요 입학 사정관들이 그걸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생부가 빈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이 학생이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요 이 학생 진짜 열심히 물론 스파르타식으로 했죠 이거요 하세요 고3인데요 선생님 얼마든지요 기록만 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 기록을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기록 그러면 이 학생은 자율활동에 이렇게 적히고 나면요 자율활동에 적혀있는 이 모든 내용이 평가 대상이 돼요 왜요 앞에 책 읽고 세미나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걸 했거든요 이게 다 살아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 과정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 학종에서는 얼마든지 좋은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산대학교 보시면요 학종의 입결입니다 그래서 국어 국문화가 3.1 아까보다는 좀 아까 교과 성적이랑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한양대 이런 데 보여드리고 싶지만 일단 건국대 정도로 보여드립니다 건대를 보시면 지원자예요 놀라지 마세요 지원자예요 공과대학 지원자 최저 9등급 내신 9등급 학생이 건대 자기 추천 저는 저를 추천합니다 훌륭하죠 왜 우수함이 있을 테니까 그 학생도 훌륭해요 근데 1단계에서 안타깝게 이 학생은 떨어졌어요 안타깝게 떨어졌죠 7.8 그 다음에 합격한 학생들이요 불가능하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샘 진짜 저는 열심히 학교 활동했는데요 네 100주로 냈으니까요 떨어지죠 100주로 냈으니까 떨어지죠 당연히 평가할 게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요 자 연세대학교 올해 논술의 정점이죠 어쨌든 논술은 할 말이 좀 많긴 하지만 넘어갑니다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저예요 최저 있는 대학은 최저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경쟁률이 72대 1인데요 최저를 맞춘 건 32대 1이에요 거의 반토막 정도 나고요 상위 이제 조금 선호등가 높은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해져요 최저를 맞추는 것 두 번째 그 내신 자꾸 생각하는데요 논술은 6등급까지는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 성적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자료 보시면 내신 1등급이 1등급이 210점이고요 만점이 2등급이 208점이에요 2점 차이 납니다 6등급까지 쭉 가면요 5등급까지 가면 190점이에요 그러니까 20점 차이 나요 1등급과 5등급이 20점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1000점 만점에 20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냥 논술로 뽑는 거예요 두 가지 최저와 논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간고사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 지원 가능 대학 그래서 지원 가능 학과 그래서 나는 어떤 전형 준비할 건데 논술이야 정시야 학종이야 내신이야 이걸 확정 지어야 돼요 지금 더 늦으면 기회가 없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예요? 돌 선생님이 이 선생님 강의 맨 마지막에 항상 돌멩이를 보여주면서 끝냅니다 그런데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돌멩이는요 여러분 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생들 머리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돌멩이는 라틴어에서 두 가지의 단어로 사용했대요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피터라고요 우리나라말로 번역할 땐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딛고 올라가는 돌멩이요 두 번째 단어는 라틴어에서 돌멩이는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캔달룸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비슷한 단어 스캔들 스캔들의 원이 스캔달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스캔달룸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령에서 태어났고 남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남지고등학교가 페트라가 될 수도 있고요 스캔달룸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한테 스캔달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돌멩이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요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돌멩이에다가 페트라라고 하는 의견을 넣을지 아니면 스캔달룸이라고 하는 의견을 넣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학종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지고등학교 고3 특히나 고3 학생들이 여러분 삶에서 의미 있는 경험들을 끝까지 페트라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희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